오늘 또 팝업스토어를 또 만들었잖아. 와 대박이다. 이번엔 잘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은데? 여러분 이거 앨범, 앨범 기고 해가지고 드릴게요. 교환사. 이건 제가 광고 끝나면 못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. 시작하자마자 힘이 나네 진짜. 아침 일어날 때 너무 피곤했는데 진짜 감사해요. 지금 제가 패드를 붙였는데 패드가 생겼대요. 제가 패드를 좋아하거든요. 저는 패드를 옛날부터 많이 썼었어서 그래서 패드로 좀 패드를 새로 나왔다고 하니까 홀레스트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제가 패드가 생겼대요. 그 다음 가게. 제가 패드가 생겼대요. 오늘의 핸드가 생겼대요. 지금 이제 패드가 생겼대요. 이 분위기로 딸베용 딸베용 지금 기쁨 따라 이 꼴이 더 올라가 Go Up 안경을 어렸을 때부터 안경을 잘 어울리고 싶어서 심지어 시력도 좋은 팬인데도 안경을 억지로 쓰고 다녔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지금보다 더 똥글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안경을 잘 어울린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저는 기분이 괜히 많이 좋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인가 있길 바랬는데 여기 있네 말을 걸까 말까 한참 고민들이 막 머릿속에 자꾸 엉켜 같이 마시려고 했던 커피는 벌써 이미 두 잔 채 비워 I don't know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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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랐어 ань 오늘도 고생했더니 생각보다 수월하게 끝난 것 같고 그리고 또 많은 스태프분들이 고생해주셔서 좋은 촬영이 된 것 같습니다. 오늘도 관람하고요. 포레스트 뿌 텐션 업 뿌! 너무 이쁘다. 뭔가 반드시... 고매만 진짜.. 진짜 감사합니다. 진짜... 아닙니다. 저는 진짜 하나도 아니기도 진짜 감사해요. 어떻게 지금 효과 있어요? 저 모델? 저? 완전히 괜찮아요. 다 잘해볼게요. 더 잘해볼게요. 제가 뭐 어떻게든 배고있으면...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맛있는 거 드세요. 감사합니다. 저거는 뭔데요? 엠이도가 전부 다행히... 해도 괜찮습니다.